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대부분 그런 중앙지의 일면 톱기사가 한국의 그런 유사시의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유엔사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는 유엔사를 축소하거나 배척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전쟁 억지력 가운데 주한미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사시에 여러분들 일본으로부터 출격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유엔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지 못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내내 여러분들 유엔사를 없애는 부분에 골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서게 되니까 한국이 유엔사를 좀 더 부각시키고 유엔사 내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면 이런 것도 뭐 정권 바뀌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리저리 뛰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냥 선거 부정 가지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일단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유엔사 a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네요. 그래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한 적대행이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참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안보 자산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동조해 가지고 문정권 비슷한 그런 정권이 당장하게 되면 이런 거 딱 금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지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냥 안보란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유엔사 창설 73년 만에 유엔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회의가 처음 열린 거죠. 참 1950년 북한의 남침 직후에 유엔 계리로 창설된 이후에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유엔사는 한국방의 필수적 조직이다. 그냥 필수적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직인 거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계리가 없어도 자동으로 항공모함과 핵폭격기 등을 동원해 개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갖고 있는 양대 이런 안보자산의 축구는 큰 것이 주한미군이고 그다음에 유엔사인 거죠. 이걸 없애려고 기를 썼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다음에 좌파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없애겠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계속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유엔사 학대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의료지원단 파견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의료지원국에 포함되고 독일은 그 이후에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노라고 했다. 문정권이 여러분들 만행이란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유엔사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상징성은 크다. 그러나 국가의 흥목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게 세계사가 역사기록으로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은 거짓과 선동과 기만정치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뭐뭐들이다. 여기서 단련톱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익들은 너무나 안일하고 절박감이 없고 참 분쟁적이고 파당적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유엔사 이런 거 그냥 선거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선거를 한 번 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이제 2024년 총선 지나고 나면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유엔사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이렇게 안보도 지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잠시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너무나 이러면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엔사하고 계속 갈등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유엔사 한국참여 제안 거절 참여 의사 밝힌 독인에는 노 라고 이야기하다. 문재인의 유엔사 무력화 작전 덴마크를 거부한 진짜 일은 2023년 7월 달이거든. 문재인 종전선언 외에 유엔사 약화 시도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열어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연구직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추억이 될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보 자산 없이 그냥 홀딱 벗은 그냥 나체 상태로는 뭡니까. 북한과 중국 앞에 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뒤늦게 부각된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 갈등 2020년 7월 20. 문정권이라는 건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추는 거 아니까. 제가 편견을 좀 내려놓고 이야기 하게 되면 나라를 망치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발광하는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 것은 나라를 파괴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인간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연구직권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가는 수 외에는 아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애통하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안보가 여러분들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내 이야기가 얼마나 먹혀될지 모르겠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교훈을 준 거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가 메모를 남긴 게 있네요. 2019년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 유엔사는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망하지 못 이런 망하도록 하는데 안달복달이 된 사람들입니다. 2020년 초에 6.25 당시 한국에 의료지원을 한 덴마크가 유엔사 참여를 요청하자 한국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덴마크는 그 방침이 맞는지 재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방부와 외부는 그게 사실임을 확인했다. 덴마크는 17차례나 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국가를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러면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일단 24년도 총선에서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버스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군도 유엔사 참모부에 들어와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문정권이 거부했다. 경향신문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번번이 딴죽을 끌었다. 외침을 당하거나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이 하는 것처럼 나라가 일치단결해가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은 자유구이 확 나눠져 가지고 화친파가 생기고 무선파가 생기고 대판 또 싸울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여러분들 딴 마음을 먹어 가지고 장사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서울 이북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두고 김관진 장군처럼 있죠. 우리도 북진을 해 가지고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일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화친파가 생겨 가지고 아이고 이미 다 부서졌으니까 한강 이북은 포기하고 한강 이남으로 우리가 그냥 내려갑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후죽순대로 쏟아오를 겁니다. 김인철 유엔 북한 대표 서기관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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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이 뭐죠 다 이제 권력을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 북한 측대로 그대로 따라주겠죠. 그래서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겁니다. 여덟 번 당했는데 침묵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 눈에는. 그냥 나라 자체가 나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뭐 허중이 떠중이들의 모임인 겁니다. 나라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여덟 번 침략을 당했는데 다 입을 당한 겁니다. 쉬쉬쉬 이렇게 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세금 내가 아주 이런 매개 살려야 되니까 좀 불쌍한 거죠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됩니다. 네 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정권이 뭐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당기 위해서 유엔사 여러분들 해체해야 아주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까 선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2024년 총선에 선거를 지면 질 걸로 봅니다 저는. 선관위 계획을 못하면 사전특표 제도 계획을 못하면 사전특표 선거인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선관위의 사전조작 세력들이 마음대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329만 표 220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여러분들 가짜 유령사전투표 자석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당 후보 한 개 쑤셔넣는 그런 일을 못 막으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하마스보다 화력이 뭐 100배 1000배 정도 강한 것이 북한이니까. 북한이 장사표나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한강 이북을 때리고 한강 이북이 아니면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걸 때리고 뭡니까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네 휴전해야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강인합니까 인질석방을 위한 시위들도 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 목표까지 이런 국제사회가 압력을 얻은 마지막까지 하마스리 괴멸시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기계나 결기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여러분 조작하면 이제 끝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더블당 사람들은 여러분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의사당 권력을 장악하고 개헌선도 무너뜨릴 수 있고 탄핵선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할 겁니까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참말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음 주제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다른 여러 연구소들도 많이 나왔지만 심청적으로 종합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이름들 선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적이 도동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본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주 역작도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 고맙다고 이렇게 출판사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김효ры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итуcych 계정 상당한 책을 이용한 상당한 책이 왔다 감사합니다